지금 주는 건 강아지용 간식입니다. 방울이는 워낙 밖에서 사냥을 잘 해먹기 때문에 타우린 걱정 안하고 개 사르던 고양이 단식이던 안가리로 먹입니다. 워낙 잘 먹기도 합니다. 이건 약간 치즈 냄새가 좀 나는데 이것도 잘 먹네요. 사람 먹는 건 다 먹어서 더 문제인 듯. 임신 중이어서 몸이 많이 무거워요.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번엔 좀 많이 들어선 것 같아요. 4마리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보다 배가 많이 불러요. 대략 이번 달 20일 전으로 나을 것 같은데 10일 정도만 잘 지내면 어린 새끼들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. 오늘도 역시 아침잠을 즐기네요. 요즘은 이렇게 햇볕이 뜨거워질 때까지 잠을 잡니다. 다음 날엔 좀 더 기다려주세요. 다음 날엔 좀 더 기다려주세요. 이제 다음 날엔 좀 더 기다려주세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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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야 그늘로 이동하네요.